World of War. 아서류가 긴장된 모습이에요. 중요했죠. 뇌개코치는 주로 잘해, 얘들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겨라, 보여줘 뭐 이런 말이 안 돼. 와 이런 얘기 아 붙었겠다 가비 쟤 미드에 노스패 또 하드 장면이 있죠? 낚시를 하겠군 미리 애쉬 전멸 중심 이 얘기를 한 게 포인트죠 지갑없어 고맙습니다 다윗 그렇게 부터와 도발 흡수 이러면 쉘 빠져야 되요 저럴 때 쉘는 정말 무력하지 도발이 좀 아쉬웠어 우리 쪽을 봤어요 대박 니까 쉔경우 일단 하... 그치? 그러니까 이 꼴을 좀 정확히 시키기가 힘들어지고 바로바로 피드백 챔피언을 보내고 역시 베이커 선수 멋있습니다 이게 되게 길었다 난타로 기억을 하는데 도튼이 한번 더 들어가서 되게 좀 위험해 보였죠 여기서 치열을 덮고서 우린 갈죠 잡아오고 그런데 잘 상관이야 아아 이 장면은 반응 못하자 저런 이거 다음에 미드 깨자 어? 제형이 어디 있었냐? 미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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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꺼운이 좋은 거라 나쁘지 않아? 미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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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다음 타워이 중요해 이제 바로 싸움이야 우리 대구의 분류야 바로 잘 먹어 네 미술사항으로 미술사항으로 허어장전 선수가 오더가 참 날카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상으로 상상으로 들어오고 상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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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지호로 큰 장면이 저런 코어이 되게 중요해요 아, 자신감 놓쳐요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죠 삼성은 원래 KT나 SKT 상대로 상대 성적이 진짜 안 좋았었는데